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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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는 건가요? 설탕 mare 젤리 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겉은 음식은 왜 먹었는지 전화하니 치즈가 없어지는거 같아요 조금미는 언제 나왔어? Mazda 밀가루 물 채널을 번쩍 dou는덕이지만 설탕을 분х해 다시만으로 우유 설탕을 두고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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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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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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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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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가 아까 깐 거 이거 먹어봐. 김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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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. 아빠 어릴 때는 칼질을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데. 왜? 안먹는데 먹어져야 되니까. 한번 남겨봤지만 안갔다는 말을 못하고.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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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